저쪽들 잉룡 하나 온다는데? 아 이거 지금 공중에서 공격되나? 넌 뒤졌다 새끼야 공격된다 잉룡 대 시조새 누가 센지 한 번 그냥 역사를 새로 쓰자고 개같은 것들 시조새가 세지 잉룡 아무것도 아니야 잉룡 공격도 안 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룬님 그거 그냥 초식인데 뭐 뚜드레 패면 죽어 도저! 시조새 데미지 레벨 20 넘지 않나? 그정도 될거 같애 도저...! 가만있어 내가 레이더 제대로 보일게 맵 존나 확대 해가지고 배트맨이다 배트맨 일단은 전방에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 어디 뭐 공룡 끌고 오는 그런거 전혀 없고 절대 전방으로 안오고 산을 탈거야 산 아 이거 진짜 산 좀 밀어놓을걸 산타서 폭탄 던지고 저기 익룡있다 어디? 뒷문쪽에? 어 그러네 그러네 나나온다 가면서 가면서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조심해 저 형 땅에 저 정찰인거 같긴 한데 아 이거 저격빌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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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저격빌이야 저거 어 저거 저격빌이야 저격빌 익룡 지금 뒤로 풀숲에 숨어서 보이지가 않아 어 저 가정무님 그렇지 어 좋은 작전 가정무님 그거 내리고 나무 캐세요 일하세요 지금 그거 내리고 내리고 뒤에 나무 닿게 나무 닿게 위에 어 나무 닿게 저기 저기서 아예 못오게끔 저기 숨어 숨어버리면은 개같은 것들 다 없애버려 우리 쇠 나무 다 정리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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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